어떻게 됩니? 몰라, 몰라 아, 아 이별을 말하고 넌 괜찮은 거니 여전히 내 하루는 온통 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집 앞을 찾아가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나 너무나 두려웠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말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나 너무 큰데? 마이크가? 되게 크지? 뭘 세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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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갈수록 커져만 가 맘에 없는 거짓말이라도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날 안아줘 끝이라는 게 나 너무나 두려웠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면 우리 한 번은 단 한 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자극감정맞아 그렇게 사라질까봐 마음이란게 말처럼 되질 않잖아 보다 조금만 널 사랑했더라며 스치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텐데 끝이라는 게 난 너무나 두려웠어 다가가지도 못하고 한참 서성이다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나처럼 아플 스쳐 지나갈 속에 살았길라 너무 높다 이거 원래 가성을 안하지? 가성에 몇 번 나와 아 진짜? 가성 몇 번 나오고 진짜 개녹던데? 근데 거의 진성이야 높은 건 거의 다 진성이고 좀 약간 높고 낮은 게 그런 게 가성이야 언제 끝나? 다가오지 그거 한거야? 넋두리? 아 넋두리 두 키 내려야돼 두 키 내려야돼 두 키 내려야돼 내가 좀 음을 몰라 맞아? 잘